존 커비 백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현지시간 15일 브리핑에서 이란으로부터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기 위한 러시아의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진전을 이뤄왔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과 주요 7개국의 관련 성명에 주목하라고 부연한 뒤 관련 추가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7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란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나 관련 기술을 제공할 경우 새로운 중대한 조치를 포함해 신속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